3. 제일 소중한 분은 숨겼다고 그러면 어떡할까? 너도 못 찾고, 너, 설민이도 못 찾고, 아빠도 못 찾고. 아무것도 못 찾고. 저번처럼. 이거 가장 잃어버려도 괜찮을걸 숨기세요. 어때? 엄마 차려. 자, 가 숨겨. 아빠가 딱 슬픔하게 쳐다보인 거에요 숨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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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 자리가 숨겨! 숨겨! 야, 아빠 옷을 떠내려고? 에휴! 아이! org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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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